2월 6일 강진이 7천 이상 떨어진 일본 후쿠시마의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소 방류를 추진한다고 밝힌 직후 발생한 터키에서의 7.8강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몇일 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 측정해야 하는 방사성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키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변질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에 일본의 수측정 평가 대상 핵종 재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당초 측정하기로 했던 64개의 핵종 가운데 방사성 스티론튬과 텔루륨, 루비듐 등 37개 핵종을 측정 대상에서 빼고 질량 234, 238 우라늄과 넵투늄, 셀레늄 등 4개 핵종을 더해 총 31개 핵종에 대해서만 농도를 측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앙에서 7000km 이상 떨어진 일본 후쿠시마에에서도 15분 뒤 지진파가 관측됐고 50분 뒤에 지하수 수위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규모 7.8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 규슈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의 지하수 관측정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진파가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면 지하수 지층인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 현상이 반복되고 지하수 수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우실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대는 지하수 수위가 각각 1M와 7M 낮아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과 주변 지하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